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. 박영수 전 특검이 원래 은행을 소개시키는 일이 잘 되면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요. 50억 클럭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.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15년 우리은행은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다 불발되면서 대신 1,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습니다.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영수 전 특검이 이순우 당시 우리은행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박 전 특검은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. 하지만 최근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김 씨의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은 당시 민간업자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양재식 변호사를 먼저 소환한 뒤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 50억 클럽과 관련해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특검은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첫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.